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그 외신 기자들의 간담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아마 기자들이 이렇게 물은 모양입니다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외무부 장관 입장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는 인권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주 간단한 질문과 답이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장관이 되면 개인적 소견 같은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강 외무부 장관의 입장을 저는 현재 집권청에 갖고 있는 공통된 그런 시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우선순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여기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판단이나 행동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라든지 한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 이화,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각종 고위직들 이런 분들도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판단이나 행동은 아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프레센터에서 가졌던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외무부 장관의 말씀은 그냥 시민 입장에서 넘기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명쾌하게 한번 정리하고 대안이 뭔가로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퍽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수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법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영토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누구로 삼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 뿐만 아니고 북한 땅에 사는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분명히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시해가 아니고 배품이 아니고 그것은 헌법 질서에 준하는 헌법 질서에 합당한 그런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조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다 외국 국가들이 다 찬성해서 또 아주 어렵게 가장 늦게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국가 가운데 하나가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참 저는 그런 사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라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올바른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정신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의지 같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상위 가치가 흔들리게 되면 그 밑에 물질도 결국엔 흔들릴 수밖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옳은 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 그리고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북한 인권법이 어렵게 통과해서 지난 정권에서 인권, 북한 인권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은 북한 인권재단에 대한 그런 지원금이 대폭 삭감됐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땅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서 온 탈북민들에 대한 그런 지원금도 이번 정부들로서 아주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땅을 떠나는 탈북민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했다 그 원인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상당 부분은 거의 북한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삭감을 해버린 그런 조치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북한 땅을 떠나서 현재 남한에 내려온 북한에서 의사라든지 이런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1차 시험 기회를 거의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 그래도 1차는 일반적인 그런 형식적인 절차니까 통과시켜주고 2차 본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은 본인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1차부터 이미 그런 탈북한 의사분들에 대한 그런 차별적인 조치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실시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권청에서는 종북자파 프레임업이 참 불합리하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과 같다 특정 그룹에 대한 공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그럼 무슨 용어로 우리가 부를 수 있겠냐 북한 일반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북한 지배층의 이익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두고 그럼 그것을 폐북자파라고 할 거냐 아니면 무슨 남북자파라고 할 거냐 아니면 뭐라고 불려야 되냐 그 용어는 합당한 것이 결국은 종북자파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 과거에 친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생각을 갖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겨주는 사람들을 달리 다른 용어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생각할 때도 근대 사회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이지 않습니까 지난 70년대 유신치하에서 이런 것을 벗어나면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산업화에도 성공했지만 큰 사회적 변혁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민주화에 성공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전은 뭐냐 그것은 보편적 권리에 대한 경애감과 존경심과 찬성하는 그런 동의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의 그런 남녀 차별이라든지 또 소수자에 대한 그런 박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그렇게 높이는 사람들도 유독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다무는 그런 경향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답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근대시민에 합당한 그런 행동과 가치기준을 가지는 것을 뜻하고 그 가치기준 가운데 어떤가 하는 것으로 손을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 여부를 떠나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제대로 된 근대사회, 현대사회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 우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비핵과 협상에서도 당연히 다뤄야 되는 그런 이유는 그것이 바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점을 첫 번째로 들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말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중세 봉건사회가 아니고 근대사회,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합당하게 갖춰야 될 그런 자격과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편적 권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공직자들은 보통 시민들에 비해서 나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책과 제도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보편적 가치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은 그런 강경화 외무부 장관의 개인적 생각을 떠나가지고 정말 그런 생각을 공유하시는 분이 많다면 그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동시에 올바른 일이 아니다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